지금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별 시사 상황들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저희가 알려드린 거래소는요. 빅4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비트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업비트 거래소 살펴보면 일단 대장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세가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4.82%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31만 2천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800만원 선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업비트 거래소 얼마 전에 상장했을 때 이오스코인이죠. 이오스코인 자체도 4.33%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525원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 대장이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하락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6.62%, 7%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0만원 선도 일단은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무너져버린 상황. 45만 8,55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립코인 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5.2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지금 600원 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596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이콘코인 얼마 전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장한 아이콘코인 9.97% 하락입니다. 2,845원 구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퀀텀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6.2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6,01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코인 6.2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5만 8,890원 구간, 6만 원 선 이탈했고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볼게요. 하락률이 조금 커졌네요. 10.4% 하락입니다. 100만 원 선 이탈했고요. 84만 6,40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니까 3.42% 하락이네요. 1만 6,96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7.37% 하락입니다. 5만 4,290원 구간 거래 진행 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트코인 7.81% 하락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라이트페이가, 라이트페이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라이트코인 역시나 하락세가 조금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2,8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 있습니다. 자, 모네로 같은 경우 5.6% 하락입니다. 아직까지 20만 원 선을 지지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만 4,050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클 씨 4.58% 하락이죠. 21만 9,8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시코인 같은 경우 6.2% 하락입니다. 36만 2백 원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에서 코인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비싼 거래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싼 거래에서 지금 대장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4.34% 하락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 829만 3천 원 구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91% 하락이에요. 45만 4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같은 경우도 5.12% 하락이죠. 594원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12.27% 하락입니다. 84만 3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9.68% 하락이죠. 13만 2천 4백 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어스코인 하락률이 제일 조금 낙폭이 그래도 제일 적지 않느냐. 1.96% 하락입니다. 6,490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너로코인 3.45% 하락이네요. 20만 3천 9백 원 구간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시코인 같은 경우도 8.69% 하락이죠. 네, 35만 7천 원 구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니 3,89% 하락이죠. 1만 6천 7백 9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퀀터코인 같은 경우도 4.59%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만 5천 9백 80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이콘코인 지금 현재 7.87% 하락이죠. 2,770원 구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8.11% 하락. 5만 3,200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트캐시 한번 봤더니 6.68% 하락이네요. 21만 6천 5백 원 구간 이렇게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리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창프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큰 낙폭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투자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날 보면 어느 정도 이유가 교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만기가 하루 앞당겨지면서 금 1시에 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중국 거래스 오픈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 하락세를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거래양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매집의 흔적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원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인원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본 결과 거래량이 조금씩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만 어느 정도 좀 빼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25만 원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800만 원대 가격이 다시 한번 중요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주 전에 주말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말이 오고 있는 상태죠. 그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도 가격 대비 하락폭은 사실 이더리움이 더 크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영광을 비트코인, 왕자를 제일 먼저 탈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가치가 있는 코인 중에 뭐가 있냐. 그냥 ICO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매각이 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대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600원 가격대가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94원 가격대에서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주 전에 엄청나게 이제 매수량이 이제 들어온 이후에 지금 좀 약간 거래량들이 이제 다 죽으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2주 전에 많이 샀던 자, 이러한 특정한 큰손들이라든지 또는 자금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세력들 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빅거래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빅거래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 기준 6.9%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23만 원대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이롬보다도 좀 약간 가격적인 부분이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플은 592원, 7.7% 하락.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45만 원대 이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0만 원 이상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84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1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찰리리가 뭐였죠? 라이트페이를 이제 중단하면서 이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찰리리의 이제 개인적인 사업이죠. 라이트페이를 이제 만든 것 자체가 개인적인 사업인데 자, 이런 부분들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시, 지켓이 뭐 모데로 같은 경우는 10%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이제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데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나왔죠. 이제 뭐 북한 쪽으로 이렇게 뭐 코인들이 전속이 됐다는 걸 포착을 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까지 아무아피 시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